산에 불을 질렀다니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. 왜 하필 불이었을까요? 17년 전 남자가 처음 불을 지른 그때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가 불에 빠진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제일 첫 번째 방화를 했다 하는 그 자리가 중공업 기사는 이걸로 아마 자유상으로는 이걸로 추정이 되고요. 남자의 첫 번째 방화는 지난 94년 겨울이었습니다. 2000평 정도 됩니다. 이게 산이다. 2000평이 탔다는 거예요? 그렇죠. 처음 산에 불을 지른 그날을 되짚어보기로 했는데요. 17년 전 남자는 혼자 봉대산을 올랐습니다. 그때 남자의 나이는 서른다섯, 그날 이후 50이 넘도록 이 산에서 불을 질러 왔었는데요. 답답한 마음에 산을 찾았던 남자는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. 무심결에 바닥에 던진 담배. 안 나면 조금 맹기 나다 말하시군요. 손에서 어떻게 했어요? 나이탈을 꺼내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거 보고. 불 타오르는 거 보고. 네, 불이 겁이 나가지고. 옆에 타기에는 사나무 같은 게 있었거든요. 사나우가지에 그것도 꺼내가지고. 때리니까. 겁이 났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달랐습니다. 불을 보고 오히려 불을 키우고 있었던 남자. 그 무렵 그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팀으로 와서는 좋은 분위기였는데 그 전에는 항상 불입당하고 알게 모르게 견제당하고 이런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. 산대까지는 하고. 남자 다 지급하는데 지급한다고. 그런데 너무 완벽하게 살고 하니까 이제 셋이 살아보는 거죠. 오늘 안 해도 될 걸 갖다가 해야 돼지. 최선이 불사람잖아. 꼭 마무리해야 되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. 네, 안 하면 막 미쳐버려야 돼. 그렇죠. 90년도 초부터는 소름이 정말 안 된 거. 한참 일하고 한참 움직여야 될 분이시기에. 일하는 사람이 일 못하고 누워 있는 거 자체가. 힘든 거죠. 힘들다는 말 한마디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남자. 평범한 직장인과 가장이란 가면 속엔 뒤틀리고 억눌린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. 그에겐 불이 탈출구였던 겁니다. 왜 그리도 불에 집착하고 불을 지르는 것에 만족해했던 걸까요. 남자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. 불에 대한 어떤 기억이나 불을 좋아하셨다거나 그런 것 사소 혹시 없었나요. 불에 대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. 네, 하다보니까 마약이 중독돼야 되겠습니다. 아무튼 물고, 지혜지 못끼리고, 지혜지 못끼리고, 지혜지 못끼리고, 지혜지 못끼리고. 혹시 어렸을 때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것일까요? 7살, 6살, 6살, 6살. 아버님, 이렇게 보고, 엿삼파람을 안 지른 거죠. 그 정도가 가지고, 아주 꼬치 다 통장이 다 뜨겁다 하거든요. 남자의 기억 속에 불, 불이 있었습니다. 그의 어린 시절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. 그가 유년기를 보낸 곳은 대대로 화전민이 살던 곳이었습니다. 남자가 12살 되던 해 산을 내려갈 때까지 화전을 했다는데요. 저 턴은? 이게 턴 같다. 저 삐딱으로 했네.